이런 기술식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전공자도 있을 것이고 비전공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통신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공자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때 습득했던 지식들이 실제 군무원 시험장에 가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어느 기본 이론의 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군무원과 같은 시험 영역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론을 얼마만큼 빨리 습득해서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심자들의 입장에서도 비전공자들이겠죠.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도 수험을 준비할 때 나는 이론도 모르고 전혀 이 분야의 문야 아니다. 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군무원 시험에 단시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 시간에 설명하는 기본적인 아주 어려운 이론들은 제가 적절히 걸러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꼭 이런 부분들은 익혀야 되고 안개하셔야 되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많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문제를 접함으로써 그 문제의 유형 그리고 그 문제의 유형을 알게 되면 답의 패턴을 그냥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문제 출제 경영을 보니까 유형을 통해서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도 분명 출제가 되지만 2018년도의 경우에는 전자공학의 경우 전자회로파트에서 많은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군문을 천출하기 위한 국반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지원자가 하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변멸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출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기본 패턴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놓아있는 반의 점수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그 이후에 심층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서 조금 더 매문제를 맞춘다면 충분히 깔아 위에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단시간에 군무원의 전공파트는 충분히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들 등등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그걸 그냥 흘러듣지 말고 그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만 일단은 알겠다, 외우겠다, 안개하겠다, 익히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아마 단시간 내에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단시간 내에 합격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본 강의의 방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